지난해 9월 국내 타이어 업계 1위 한국타이어가 상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장을 조성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 인근 40만평 규모의 부지입니다. 이 일대에 한국타이어의 R&D 핵심 시설인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가 들어섭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센터에는 세계의 다양한 길과 기후에 맞춰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30km의 주행 시험장이 들어서고 시험용 타이어 제조공장과 연구동도 함께 지어집니다. 한국타이어는 메인 연구소인 대전과 가깝고 조성 단가가 좋은 상주에 향후 6년간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9월 경상북도와 MOU 체결 후 2주 전 구치기격인 투자 의향서 제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신청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단계로... 대규모 민간 투자에 지자체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주민 설명회와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입지 타당성 조사를... 그간 편리한 교통망에 비해 민간 투자 부분에서 소외받던 경북 서북부 지역이 이번 투자를 계기로 새 기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